야 왜 그래. 야 왜 그래. 야 왜 그래. 야 왜 그래. 야 야 야 조심해. 아 왜 그래. 야 왜 이렇게. 야 왜 이렇게. 너 괜찮아. 얼굴을 침 받았는데. 야 너 다치면 안 된다. 보호대 보호대. 아니 근데 안 아파요. 안 아프지? 안 아픈데. 와 이거 진짜 미끄러워. 보호대 차세요 형님. 자 음악 먼저 풀어주실 거고요. 음악이 멈추면 출발하실 수 있는 거예요. 아 댄스 타임이네요 댄스 타임. 아 저 발들 올리지 마세요. 아이 알겠어요. 아 형 봐. 야 비야 한번 보여줘. 비야 한번 가려. 1 2 3 4. 1 2 3 4. 1 2 3 4. 1 2 3 4. 어 미끄러워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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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잡아 잡아. 우와. 우와. 야 비야 직골이 끝났어. 왜 그래 비야. 야 비가 미끄러운 거 약한 거야. 야 비가 나. 야 비가 나. 아 이렇게 좀 추고 싶다. 야 비만 본다 비만 봐. 비만 보여. 비만 봐. 어어. 야 야 야. 갈라쇼다 갈라쇼. 오케이 좋아 좋아. 우와. 우와 대박. 우와 좁아 좁아. 좁아. 우와 비 빨라. 야 야 야 야 조심해. 뭉기기가 되네. 저희 3라운드 종료 결과 밥상은 김종국 씨, 비 씨, 양세찬 씨, 송지호 씨까지. 와. 아 이거 뭐야 써있네 승국에 40개. 와 이거 엄청 많다 비. 비 봐. 야 쟤 언제 40개 됐어 비? 아니 40개? 와 대박이네 이거. 지효 40개? 지효. 야 여기 40개 40개 80개야. 왜? 지효 80개야. 왜? 왜 이렇게 많아? 와 지효 이렇게 많아? 비도 40. 아 20, 40. 야 비야 너 너무 많다 지금. 40개랑 20개야. 야 땅 박히자 땅 박히자. 자 지금 이렇게 땅에 수확금이 정해졌는데요. 아까 소작인이 반란을 해서 땅 주인이 교체됐습니다. 땅 주인이 교체됐습니다. 어? 또 룰렛을 돌릴 텐데요. 지금 퍼센트가. 야 비야. 비야. 비 비 비 비 비 비. 재석. 비 비 비 비 비 비. 저 반란함 지금 넣어도 돼요? 아. 잠시. 오. 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